엘리가 간다! 친구들 안녕! 엘리에요. 오늘은 엘리가 아주 오랜만에 동대문 왕구거리에 나왔습니다. 왕구거리에 온 걸 환영해. 왕구거리에 누굴 보러 왔냐고요? 부끄럽게. 나 보러 왔구나. 넌 아니야. 이 레고 경찰을 보러 왔구나. 신비라니까. 아니, 나 보러 왔다고. 너희들도 아니거든. 나 우지 보러 왔구나. 아마 공주님 보러 왔구나. 너희들도 아니라고. 내가 오늘 보러 온 친구들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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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빗! 자, 그럼 친구들. 지금부터 엘리와 함께 파빗을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여기 파빗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친구들, 여기 봐요. 여기 동그라미부터 하트, 네모 이렇게 색깔별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가방이나 이렇게 달 수 있게끔 되어 있나봐요. 오! 맞네, 맞네. 친구들, 이거 어몽어스 맞아요, 이거. 와! 이거 엘리가 들은 바로는 어몽어스 파빗을 찾는 친구들이 많을 타고 들었는데 엘리는 찾았지롱! 와, 이거 엄청 귀여운데? 친구들, 앙 앙 앙! 오리 됐어! 파빗! 진짜 크죠? 진짜 커! 빨리 사서 엘리 해봐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친구들. 자, 친구들. 엘리가 방금 전에 왕구시장에서 파빗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재미난 건 혼자 놀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좀 불러보도록 할게요. 케리야! 반가워 친구들 엘리가 엘리야, 그래서 재밌는 거 사왔다 하더니 여건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네. 그치? 그래서 내가 오늘 너랑 같이 가지고 놀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진짜 리얼로 느낌이 어떤지 친구들한테 알려드리자. 오케이. 눌러봐. 뭐야? 뭐야? 스트레스 해소법 장난감이래. 그거 얼음 만드는 거 아니야? 여기다 얼음 넣어서 하면 동그란 얼음 만들어지지 않을까? 야, 그거 괜찮다. 이거 괜찮네. 근데 소리가 재밌네, 이게. 소리가? 이거. 나 갑자기 그 생각났어. 케리야. 이거 초세기 해가지고 빠른 사람 누가 제일 빠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지? 나 완전 자신 있지. 누구 급할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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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먼저 해. 오케이. 어. 잠깐만. 정확한거. 이거 해야돼? 시작! 잘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와, 얘 완전 빨라. 뭐야? 너 방금 전에 촬영 친구가 춤을 잘 못했어. 이거는. 예스! 예스! 돌려봐. 카메라. 나 엄청 빨랐어 방금. 짰지? 아니요. 진짜 안 짰어. 우리 진짜 안 짰어. 아무것도. 정말. 시작! 시작! 아, 얘. 어깨. 3초 6초. 예스! 아, 어떻게 하지? 아니, 자세를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아니야. 캐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시작! 야! 너 이거 어떻게 했냐? 잠깐만. 5초 3. 야, 이거 어떻게 해. 여기 빨리 해. 야. 우와, 이거 진짜. 끝! 야, 대박이다. 그러면 우선 이 게임은 첫 번째 게임은 우리 캐리가 이긴 걸로 가고요. 가는 게 아니라 이겼지? 어, 예. 이겼죠. 네. 두 번째 게임은 배스킨라빈스 31 게임이라고 알아? 31을 외친 사람이 치는 거. 그치. 똑같은 방식 그대로 이 파빗으로 할 거야. 캐리 먼저 할래요? 네. 하나, 둘, 셋. 아, 처음부터 3개. 그렇지. 처음은 그렇게 가야지. 하나, 둘, 셋. 아니지. 4, 5, 6 이렇게 해야지. 근데 왜냐면 이거 33개가 아니잖아. 처음은 우선 그냥 가야 돼요, 친구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왜? 방금 31, 32, 33 했잖아. 아니 이게 마지막. 마지막 누르는 사람. 뭔 말이야? 배스킨라빈스 31의 방식을 그대로 여기다 놓은 건데 이것도 마지막 3개를 누른 사람이 주는 거라고. 아, 마지막에 그냥 1개든 2개든 3개든. 그렇지. 오케이. got it. 자, 하나. 친구들 이제부터 머리 써야 돼. 머리 써야 돼요. 헷갈리게. 하나, 둘, 셋. 하나. 됐다. 뭐야? 뭐야? 아니야. 하나. 하나 누르세요. 안 눌렸어. 아, 눌렀다고. 아, 주황색 눌렀어?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아, 여기 이상해. 나, 나 몇 개 눌러야 돼? 하나, 둘, 셋. 대도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끝! 너 이제 끝!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 하나 해봤자 두 개 해봤자, 세 개 해봤자 어차피 내가 지는 거지. 아, 그걸 알고 있었어? 우선 눌러봐. 하나를. 그쵸? 그럼 내가 두 개 누를게. 엘린! 하나 맞네? 몰라? 어, 예미화! 아, 예리야. 아, 예리야. 예리야. 아니,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순간적으로. 그럼 엘리, 내가 이번 판도 이겼으니까 선심 써서 한 번 더 가자. 똑같이. 똑같이? 나,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오케이. 이게 근데 느낌이 좋다. 나 두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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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어. 잠깐만. 잠깐 end thezos 라지 ON や엔 하루를 누르던 Bin 시작 잠깐만, 잊은 för 두 개 數 핸 dels 엘리. 몇 개를 누르던 내가요? ㅋㅋㅋ 그럼 캐리 차에 네! 아, 대박! 게임 있었 usa 승승.. 똑같이 이겨야 잘하는 거야. 친구들.. 알았어. 어머! 혜리야! 너 정말 이렇게 한 거야? 너가 귓속말 했잖아. 나 그럼 나 가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실시했구나. 세 개 눌렀어야 되는데 두 개 눌렀네. 아 진짜.. 아 뭐 이거 어떻게 이길 수도 없고.. 바바밤! 바바바밤! 아 뭐야? 봐봐. 아니.. 나 잘못했어? 아니 뭐해 혜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세 번 게임을 했는데 다 제가 이겼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자 이제 빠른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너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한 세 개 정도 선물로 주게. 정말 뭐야? 진짜 뭐야? 아 너무 좋다. 나도 인싸 될 거야. 그럼 그럼. 인싸. 그리고 나빙. 되게 그렇게 귀하다며? 인싸가 분명.. 안녕! 반가웠어 친구들! 오늘도 캐리와 안녕! 안녕! 아 친구들.. 아주 치열하고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캐리와의 게임이었습니다. 그쵸? 잠깐.. yo는? 엘리가 싫은.. 가장 특징을 놓고 싶었던 건 초대형 팝빗!!! 누두두두두두두두!! 우와.. 우와.. 진짜 크죠? 빠밤빠바바바바바바바밤 빠밤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자 이건 또 느낌이 어떤지 한 번.. 맨 처음에는 이게 왜 스트레스 해소지?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놀기에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아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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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돼 볼까 이야 이렇게 안 눌린다 친구들 이제 세 수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뿅뿅뿅뿅 짠 끝 친구들 근데 엘리는 항상 가지고 놀 때 뭘 만들 때도 뭐 초대형입니다 라고 딱 가져오지만 이걸로 끝낼 엘리가 아니지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진짜 커 자 이거를 엘리가 하나의 초대형 파빗으로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엘리가 만든 초대형 파빗을 공개합니다 진짜 크고 특이한 파빗은 엘리가 케빈이랑 케빈이랑 케빈아 기다려 내가 간다 진짜 가 진짜 가 안녕 안녕 이거 엄청 귀여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